카타르 월드컵으로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 경기 때마다 손에 땀을 쥐며 응원하고 계실 텐데요. 카타르 현장에서 선수들을 위한 응원과 기도, 그리고 스포츠 사역을 펼치고 계신 사역자와 전화 연결합니다. 황수택 목사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황수택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그동안 스포츠 선교를 위해서 노력해 오셨는데요.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는 어떤 목적으로 방문하신 걸까요? 이번에 2002년도 카타르 월드컵 스포츠 선교단을 구성해서 스포츠 팀원들과 함께 국가대표 선수들을 격려하고 경기장과 국제 스포츠 선교 현장에서 신우의 예배 사역을 담당하고 찾아가는 경기장 사역을 통해서 체육인들을 전도하고 양육하는 사역을 담당하며 선교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월드컵 대표팀 선수 가운데 크리스천 선수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선수들이 있습니까? 이재성 선수를 비롯해서 송민규, 조현우, 김승규, 김진수, 정우영, 황희조, 김민재,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 코칭 스탭의 최태욱 코치님까지 26명의 국가대표 선수들 중에 상당수의 기독 선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천 선수들은 이전의 월드컵 대회부터 선배 축구 선수들로 하여금 김태영 코치님이나 이영표 축구협회 부회장님, 그리고 김신욱 선수를 비롯해서 박주영 선수, 기성용 선수, 정성용 선수 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들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냈던 선수들로 하여금 젊은 세대들 선수들까지도 좋은 영향으로 신앙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이번 월드컵에서 여러 기독 선수들이 뛰고 있고 또 선배의 신앙이 후배들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참 마음이 따뜻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경기 현장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실제로 경기장에서 지켜보고 계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선수들이 격작 서로를 위해서 함께 한 발 한 발 더 뛰어주고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모습들이 경기장에서는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는데요. 중계 화면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를 하며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들의 모습까지 경기장에서만 볼 수 있었던 모습들로 하여금 스포츠 선교 비전팀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준 그리고 도전을 준 기독 선수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직관을 오신 분들 곳곳에서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함께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경기 이후에 쓰레기 분리수거까지도 동참하며 대한민국의 스포츠 문화를 얼마나 좋은 수준까지 끌어올렸는지 많은 세계인들에게 본이 되는 역할을 하는 귀하고 귀한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월드컵 기간에 스포츠 선교 사역자로서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나눠주시죠. 이번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은 코로나로 인해 현장에서 함께할 수 없었던 팬데믹 상황 이후에 전 세계에서 예선 경기를 통해 본선 경기가 치러지는 첫 번째 국제대회입니다. 특별히 영국 리그에서 그리고 각국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한국 선수들과 그리고 국내의 기독 선수들로 구성된 국가대표 선수들은 국민들에게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조직적인 후원과 전문적인 운영을 통해 스포츠인들의 보금화와 스포츠 선교 사역자 양성을 하고 한국교회 부원과 세계선교회의 더 밝은 미래를 이뤄나가기 위한 선교회 장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